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국룰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 또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예레미야 29장에서 31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혼신의 힘을 다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첫째 바벨론에서 삶의 뿌리를 내려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은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받는 기간이므로 그곳에서 월등한 민족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벨론 성의 평안을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벨론 제국이 전쟁에 휘말리면 노예 신분으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군인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전쟁이 없기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넷째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끝나면 남유다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전합니다. 이후에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이 편지를 받고 바벨론 제국이 끝날 것임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다섯째 포로 기간 동안 기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두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거짓 예언자 아합 시드기야 스마야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향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이들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후에 그들의 이름은 비참한 죽음의 대명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예레미야가 편지로 남유다 획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오래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스바니아에게 편지를 보내 예레미야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거나 회개하기는 커녕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를 감금 조치하여 바벨론으로 편지 같은 것을 보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세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남유다 백성들에게 70년이 지나면 다시 귀환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이 계획을 책에 기록하여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드리려 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그들이 책에 기록된 내용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신 뜻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쳐주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둘째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약속해 주십니다. 셋째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평안을 약속해 주십니다. 넷째 장차 그들에게 통치자를 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차면 남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네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열두 집화 모두를 회복시키심을 의미하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택한 받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북이스라엘을 향한 극률이 불일듯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남유다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 남유다 백성들은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지금 당장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예언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희망 예언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며 그들의 후손들에게 베풀어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비록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복과 평안과 완전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고리인 새 언약을 예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예고해 주십니다. 새 언약 예고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고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에 대해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률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새 언약이 예고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첫째 새 언약과 대비되는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둘째 은혜 언약의 기반 위에 모세때 출애굽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신해산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언약인 쌍무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셋째 신해산에서 하나님과 쌍무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900여 년 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을 예고해 주십니다. 그때로부터 6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십자가로 완성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와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211일 예레미야 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은 편지를 너부가네사리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요거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요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눈군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요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사리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요와 이스라엘의 하나리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업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요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업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요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요와의 말씀입니다. 요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불을 지지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요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요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요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요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근의 요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요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근의 요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아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네부가네살에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요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아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하미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너희 남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근의 요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요와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그를 보내 이르기를. 요와께서 너를 제사장 요오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요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세우게 하심이여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요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원하여 이르기를. 요와께서 너희 남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요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희 남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요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요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0장. 요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소라에 대해 하나님 요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요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요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요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내물 얻으리로다. 만군의 요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해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요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요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오. 결코 무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요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권할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지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 적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세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체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오. 그 포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경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정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오.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의 그것을 깨달으리라. 네레미야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여 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오.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 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져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리는 계곡의 고둔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엘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느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메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누이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되미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끄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천여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둬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그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보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집에 뿌릴 날이 이리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리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로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리리니 이성은 하나 낼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랩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도론 신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고통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